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DCS 월드 히플러 FOE 팬텀 2에서 무유도 복탄을 가장 멀리서 투어하는 방법인 로프트 방식 폭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프트 모드로 투어하기 위해서는 최소 2개의 웨이포인트가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F10 지도에서 마우스의 가운데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를 하면 거리와 방위각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윗줄에 동그라미 아이콘 2개를 선택하여 목표지점 약 7헤리전에 웨이포인트를 하나 목표지점에 웨이포인트를 하나씩 만들어줍니다. 키보드 A키를 눌러 제스트 메뉴를 누르고 Edit Fly Plan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Secondary Plan을 설정해줍시다. 맨 마커를 선택하여 첫번째 웨이포인트를 설정하고 첫번째 웨이포인트에서 다음 웨이포인트를 입력하기 위해 포인트 헵터를 선택한 후 다음 마크 포인트를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네비게이션 첫번째 페이지로 돌아와 GoTo에서 Second Plan에서 첫번째 웨이포인트로 갈 수 있도록 명령합니다. 필요에 따라 싱글 플레이에서는 비행기만 일시정지시킨 상태로 내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무장 패널에서 퓨즈 스위치가 노즈앤테일인지 확인하고 투하할 폭탄이 달린 무장 스테이션을 준비해줍니다. 무장 투하 노브를 롭트로 돌리고 무장 선택 노브를 범스로 돌려줍니다. 아래 Aircraft Weapon Release Unit에서 무장에 따라 적절한 투하 간격을 설정하고 모든 폭탄을 투하 간격에 따라 연속으로 투하하기 위해 수량을 C로 설정합니다. 위조 자석에서의 무장 투하를 위한 세팅을 위해 오른쪽 컨트롤 키와 B키를 함께 눌러 나오는 폭격 테이블 페이지를 열어줍니다. 투하 모드를 롭트로 선택해주고 폭탄 종류를 투하할 무장으로 적절히 선택해줍니다. 진입 속도와 진입 고도를 입력해주고 Ingress Point in Waypoint 1에서 목표 지점 Waypoint 2까지의 거리를 입력해줍니다. 목표물의 고도를 입력하고 롭트 각을 설정합니다. 그 아래 패턴에서 설정했던 투하 간격인 0.2초를 선택해주고 폭탄을 총 13발을 가지고 있으므로 목표인 Waypoint 2 정중앙에 다섯번째 폭탄이 투하될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입력 값을 다 설정하였다면 Tail 제스터 버튼 두개를 각각 누르고 창을 닫아줍니다. 테이블을 통해 설정했던 값들은 숫자 1을 눌러 위조자리로 이동하여 ARBCS에 입력된 30도 각각 21.9초 프로 타이머 WRCS에 입력된 폭탄 사전 투하 시간인 800ms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행 속도와 비행 고도, HSI 상의 화살표에 신경쓰며 설정했던 첫번째 Waypoint를 향해 비행합니다. 인그레스 포인트로 설정한 Waypoint 1을 지나면 목표인 Waypoint 2로 자동으로 제스터가 설정해줍니다. 이때 Waypoint 2까지 남은 거리가 HSI 좌하단 거리 표시창에 나타나며 정확히 설정했던 7노티클마일이 될 때 RAM Release 버튼을 누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줍니다. 이때 설정했던 풀업 타이머가 작동되면서 L 코스 왼쪽에 풀업 조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RAM Release 버튼을 누른 상태로 목표를 확인하고 설정했던 비행속도와 비행고도를 지키며 비행합니다. 풀업 조명이 꺼지면 즉시 스틱을 당겨 4G 풀업 기동을 실시합니다. 자세계를 확인하며 설정했던 30도 각으로 상승합니다. 이때 폭탄이 순차적으로 투하되며 투하가 끝나면 RAM Release 버튼을 놓아줍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지역을 이탈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DCS World Hit Glow FOE Phantom Tour에서 무유도 폭탄을 가장 멀리서 투하는 방법인 로프트 방식 폭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